베리기가 서서에 퀴즈 안 들어오고 남은 양으로 서서에 호흡을 나가는건지 말아 여기다 띄지 말고 남은 양으로 서서에 포기하고 슬리프 이제 이 퀴즈는 이긴 해 그렇죠! 올라와야 이긴 해 이게 저기 이렇게 장면 좋아 맞히는 조합 올라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이 씬이 나와요. 1이 씬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와요. 진짜 풀면 신나가서 말이죠. 3이 씬이 나와요. 3이 씬이 나와요. 3이 씬이 나와요. 3 이게 다 나가자. 3 같은 거yr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맨롱은 지금 사람을 antibody 치고 걸린 게 아닌거çon 나가는 게 없어. 왜? 이 속에서 시후 홍보기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아니겠지. 해결로 올라오잖아요. 해결로도 하는데. 해결로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면 죽게 되는 건데. 올리지 못하지. 나가는 게 아니라 공격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 해결때문에 해결로도 나가는 것 같지만. 안 왔어요. 그럼 빨리 치죠. 이거 대장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장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여야 될까요? 여야 될까요? 거의 없 atheist. 여야 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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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